예 예 짓기 또 쌤 수위 또 쌤 또 위 아 재밌게 하려고 그런거지 그치 이펙트가 술라 쓰레기라서 그러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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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지? 어그 드리퍼 커피라 잠도 못자는데 커피 마시고 잠도 못자요 로봇드는 미친 로봇 커피를 마시는 것도 이상하고 잠자는 것도 이상하고 잠 못자는 것도 이상하고 물음표 카드니까 조금 걸러도 되겠지 물음표 카드니까 조금 걸러도 되겠지 피를 마시는 뒤 피를 마시는 뒤 눈물을 마시는 뒤 그저꾸다 아니 뭐야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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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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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 아프리 조각모음 갑하기도 강화하고 싶네 아 디펙트에서 포션 먹을때마다 별 쓰레기 같은거밖에 안나와 우린 알고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프리 근데 왜 내 덱에서는 내 덱이 있는 카드가 안나오지 P37 진짜 아 아씨 어김없이 나오는구나 번개구체 믿는다 아 믿을걸 믿어야지 백년 퍼즐 빛과 어둠의 영혼을 가진 바로 그 로봇 디펙트 바로 그 로봇 디펙트 바로 그 로봇 디펙트 이즈게임 짓기 가비 말려주세요 말려 죽었네 이런 미친 쓰자 끄장 아피디디디디디디디 오 아는구나 이 남들 띠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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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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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두 이번 턴에 잡을수도 없고 다음 턴에 잡을수도 없고 제발 아 전기야 왜 그딴 데 들어가 퓨 퓨 진짜 쓰레기통이네 4대 보상 판도라의 상자 열고싶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고 지전 잘나오네 잘나왔는데 이걸로 안돼 이정도로 안돼 어 잘나와야돼 이마 벗어 타타스스스에서 잡히는 곳이 이곳 섬탑입니다 쓰레기겜인가봐요 쓰레기겜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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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브 아니 레포컷 예시의 일자사격 쓰는 디펙트 오블카드 영장에 합하기 쓰는 디펙트 포탈 안타는 디펙트 공항 몸 두번 쓰는 디펙트 공항 몸 두번 쓰는 디펙트 1댐식 못막는 리팩트 아까 축전기 아쉽네 세력이 많이 깎인 리팩트 비행기 자가수리 잭위 뜬 리팩트 잭위 잭커 잭커가 역상보다 방어력 많이 주겠다 3퍽에게 고통받는 리팩트 퍽벌레 찢는 리팩트 냉정함 또 나온 리팩트 왠쪽 가야겠지 까박맨 리팩트 풀팩트 바닥 아 바닥 바닥 1 1 서냥 빠진 디테크 버퍼 아직 안 빠진 디테크 서냥 타이밍이 안 나오는 디테크 퍼슨한 디테크 랩 랩 랩 랩 랩 그야말로 디펙트 피가 매우 많이 깎인 디펙트 배중시계 배중시계 디펙트 너무 강해서 너무 약해서 너무 카드가 좋아서 너무 쓰레기라서 모든 디펙트 뭐든디 뭐든디 할 수 있어 야 너도 디펙트는 할 수 있어 빗기 쓸라그랜데 돈이 빗나갔어 재활용 재활용하는디 재활용은 강화 안하면 못쓰겠는디 재활용은 강화 안하면 못쓰겠는디 암색 맨 밑에 두장 나오는디 재활용은 안전하네요 재활용은 안전하다고요 재활용은 강화 안전하니 start 스피드 으흠 냉성함 4장이면 다 딱 그만놀 이리 모자란...디... 와우 어우 어허 어허 하 어쩜 이렇게 답이 없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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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파워에 메아리를 못 넣은 뒤... 큰일 난디... 퍼퍼... 퍼퍼 순식간에... 헛당함... 오늘도 퍼퍼가 첨탑에 새치운다... 보느의 덜렁거림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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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닛 후 쓰면 다시 올리고 17 깎아 놓으면 또 19까지 올리고 20 깍두면 올리고 깍두면 올리고 그만해 그만해 10 깍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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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짜지 양이대로 존버워야 되나 어떻게 이기지 짓기 32뎀 이니까 12번 쓰면 작겠네 하지만 약화 패턴이 나온다면 약화 패턴이 된다면 아이고 약방어 남편에 온다 그냥 쓰면 안되겠지 어 찢기 빠졌다 어 미친 저 패턴 또 떴어 아 이제 편향 써도 될 것 같은데 갈팽이 컷 1,9,2,3 1,9,2,3 1,9,3 1,9,3 1,9,4 1,9,3 1,9,3 망함 어떻게 안 망할 수 있냐 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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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든 디 어허 어허 으아 아허 옵션은 저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으아하 으아하 으아 밀집 깎지마 미친 저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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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버리지 못하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편향 쓰는 게 나간가? 좀 나중에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편향은. 대기 조금 더 빨리 돌 때 그때 쓰면 일단 재활용 먼저 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 어? 무공해 에너지. 하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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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꽤 있었나? 재활용 꽤 있었나? 재활용 꽤 있었나? 재활용 꽤 leap 재활용 꽤 헉! 안 돼! 이겼다 예아! 심장 허저플 이게 뭐야 심장 허저플 지금 리전 칠백성 디펙트 199페일 승 야 너 개못하잖아 야 심장 너 험탑게 못하잖아.